또 안에 넣어요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35년 됐어 네네 35! 졸맛땡 엄청 기다렸어 오늘 방송 아침부터 일어나서 와 오늘 종국잔 드디어 먹다 이렇게 생각했어 종국잔 안 먹으면 오늘 잠이 못 찼다 이렇게 생각했어 와 요즘 팝값 이렇게 올랐어 열어보고 싶었어 행복하다 어 열렸다 안녕하세요 한명이예요 여기에요 네 종국잔 보레밥 하나 주세요 혹시 저 밥먹을때 그냥 저만 찍어도 될까요 밥먹을때 그냥 저만 찍어도 될까요 이거 그냥 저만 찍어도 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다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 저 있어요 아 네 아 밥먹을동안에 아 네네 밥먹을동안 저만 찍고요 오케이 어디 1번이예요? 아 네 1번? 네 네 아리고다 고자이마스 하이다 이때요 받침대가 아 받침대 보리밥은 먹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서울이니까 네 한국장하고 그럼 쌀밥만 줄대요 보리밥 말고 섞어서 줘요 보리밥 쌀밥 섞어서 아니면 보리밥 빼고 쌀밥만 줄대요 보리밥 빼고 쌀밥만 줄대요 아 보리밥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네 그냥 한국인처럼 그 세트 해주세요 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케이 너무 신났다 아 근데 이거 종국장 냄새는 솔직히 향수로 만들어야 돼요 종국장 냄새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는 그 냄새는 어떻게 퍼퓸으로 만드는 거 몰랐어요 혹시 그 종국장 향수 팔라요? 응? 향수 종국장 향수 뭐지? 팔라요? 네 종국장 향수 팔라요? 이게 일본어는 낫도 아 낫도 우리는 낫도를 찍어서 청국장을 만들어요 찍어가지고 끓여내는게 청국장이에요 아 맛있어 봐봐 이거 청국장은 꽃보다 네 감사합니다 옥천지 아 이거 환불해 줄게요 육천지 오 청국장 보리밥 옥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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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 옥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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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장 보리밥 김치찌개 채우볶음 오징어볶음 종합번호는 010 6 273 1730 왔어요 와 와 와 와 냄새 너무 좋았어요 와 너무 싫었어요 지금 이거 조금 맛 봐요 이게 뭐예요? 깡된장 아 깡된장이요? 깡된장이요? 고거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서 이거 떠잡으면 돼 오 오케이 알았어요 와 와 청국장 많이 먹으면 피부 좋아져요? 응 진짜요? 와 두 숟갈 넣고 두... 두... 두 숟갈 두 숟갈 여기서 한 숟갈 네 두개 조금 맛 봐요 조금 먹어봐요? 와 너무 맛있어요 와 고추장 우주 우주 조건해요? 네 아니 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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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보리밥은 많이 먹으면 공간해줘요 여러분 네 와 와 와 사장님 나도 나도 와 나도 조금 나도 안에 넣어요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35년 됐어 네네 35년 됐어요 헐 헐 이마솔 렌즈가 35년 35년 35년의 맛이다 응 5년 동안의 오 vip 서퍼스다 네 이상 그 먼저번에 그 학생이 배우러 갔다고 네 네 일본가서 선전한다고 막 찍어갔어요 음 근데 여기서도 옥천집 찍으면 사진이 다 나오잖아 네 이거 먹고 맞아요 이걸 올린다고 부러부에 또 소소소 부러부에 막 올려주니까 소소소소 음 요시 35년 경험이다 밴밥 잘 썩었어요 음 자 이제 잡수면 되는 네 네 쿡루이는 종국장 한입 먹어라 그랬잖아 하아 2년에 한번 산 민희는 종국장 와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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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고전은 울지 말게 종국장 먹는거에요 왜냐하면 이번은 종국장 먹다가도 너무 감동해서 울으니까 이번에 그냥 웃기듯 행복하게 먹으려고 여기 왔어요 정말 맛있는거야 콕콕콕 너무 맛있어요 그래 이거 사장님 빙빙 해줬어요 35년 순위로 어떻게 맛있어요 이거는 내 먹는 종국장에서 제일 맛있는거에요 비빔밥 먼저 내 생각 속어서 더 맛있어요 저것도 안 먹고 응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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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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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도 두부도 있어요 두부도 있어요 도브 쯤 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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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만 내 배 안에 있어 사장님 잘 먹었어요 지금 풍선 산 다음에 바람 불어서 너무 배불렀어요 스스들한테 청국장 풍선 선물 보내자 끝난 듯이에요 너무 잘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이제 재밌게 되죠? 네네네 에이 친구들 밥 잘 먹다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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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줘 더 줘 4시